청소는 어떻게 해서 처리하게 해. 내가 알아서 처리해줄게. 미미 쳐다보고 있어. 이거 먹자. 나 안 먹을 거야. 나 이따 깠어. 케이크 먹어야지. 나 이따 깠어. 나 이따 깠어. 귀여워. 미미 있어볼래? 미미 그 아이스크림 입 때문에 큰일 난데. 앞 잡히지 마. 나는 안 먹어야 해. 먹어! 나 이따 깠어. 해볼래. 어디 있어? 여보? 여보인가? 아니 저기 현준이가 전화한 이유가 있겠다. 왜? 그 민트 바꿔주려고. 다시 전화해봐. 전화해봐. 어! 민트 초코 있네. 왔어. 응? 어?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있는데? 왜? 야 왜 전화했어? 아 근데 우리 이미 생긴 파티 끝났어. 응. 빨리 와. 뭐래? 응. 아무래? 응. 나 생긴 파티 해야 돼. 아빠 먹어도 돼? 아 영상 찍어야 돼. 아빠 먹어도 돼? 아니 이거 들어. 아빠 먹어도 돼? 아빠 들어주고 들어. 아니 이거 그냥 나만 터먹자. 아이스크림인데. 아 그래야 되는 거야? 응.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케이크가 아니야. 무슨 맛? 무슨 맛 있어? 쿠웨이크랑 민트 초코랑 이거 망고인 거 같고 이거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초코. 다 모르네. 초코 있다. 초코. 이거 두 개는 모르겠다. 아이 세 개. 먹어보면 되지. 나와봐. 이거 갖다 드려볼게. 빨리 먹어. 아빠 아빠 좀 먹어. 응. 가난한 맛 나는데? 나 안 먹어. 나 민트 초코 받으래. 나 민트 초코 받으래. 니 미 쳐다보고 있는 거. 응. 자기야 자기도 자. 아빠 민트 초코 맛있다 먹어봐. 응. 맛있어 엄마. 먹어 조빈. 아 나 배부르고 이따깐. 야. 얘 바닥에 뭐야. 천농 아니야? 응. 아니야? 내가 묻었어. 엄마 물티즈 한 장만 뜯어줘 언니한테. 왜? 바닥에 천농이 있어? 응. 아 현지 영상 통화하려 했는데. 생일 축하. 방금 전화했었는데. 통화해라 여보. 엄마 왜 안 닦이지? 손톱으로 긁어야지. 먹자 먹자. 맛있어? 응. 조빈이 먹어. 맛있어. 야 좀 빗기봐라. 몸통이 다 가리고 있다. 아 찍고 있어? 응. 아니 뭐 의자로 주든가. 저희 귀에 앉든가. 아니 뭐 의자나. 야 이 맛이 희한하네. 이거 바나나 맛인데. 진짜? 응. 바나나 맛. 맛 어때 바나나 맛? 맛 안 먹어보자. 이거 바나나 맛이라? 어떤 게? 이거? 그냥 바나나 맛이야? 응. 맛있어? 완전 맛있는데? 응. 말로. 엄마 민트 초코 먹어봐. 여튼 민트 초코인데. 아 난 싫어. 왜? 아니 한번 먹어봐. 맛있다니까. 안 먹어봤으면. 아 서로. 핥혔어. 응. 맛있지? 맛있지? 시원하지? 응. 민트 향 나지? 응. 근데 맛있을까? 아 의자 없었어? 이거 봐. 아까 입에. 응? 페이크를 내려면 되지. 여보. 이거 좀 치워. 나도 치워. 너 이리 와.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네? 네? 그래. 저녁 뭔데? 어? 대패. 저 눈꽃 대패 가서. 여기 왔어?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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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뭔데. 아유. 하지마 이마. 저거 나타났다가 내년에 또 쓰자. 아니 미미가 나 혼자 반겨주더라고. 그래? 응. 소파에 이렇게 셋이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앉기잖아 내가 오자마자 혼냈거든 왜? 앉아! 앉으면 줄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앉게 했거든?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먹는거야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핑크색 먹어봐 이거 임보 샤베트일걸? 응 맛있지? 응 왜 이렇게 상콤한거 좋아하네 엄마가 원래 잘 안먹잖아 응 오늘 먹으니까 맛있네 어? 아까봐 이게 아마 스트로베리일거야 스트로베리 딸기 맛 숟가락 들었잖아 뭐야 방금 응? 숟가락 들었잖아 누구? 이 숟가락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게 위에꺼는 바나나인가보네 응 좋네 이거 새콤해 맛있다 맛있네 응 좀 딸기고 아빠 내일 거기 간다면 응 고민 응 가고싶다고 있다며 응 누나 삼경에는 안가고싶지 그래 구미 너무 맑았어 아니 야 이거 고미언니, 울산을 놀러 온다 근데 누가? 검이언니 언제? 5 우리 5월달에 아메리카 내가 또 눈치 없이잖아 야야야야 저거 찍히거든 응? 아 그래? 이미 얘기했는데 이미 들어갔잖아 구미 간다고 언제? 아빠 우리 거기 간다며 구미 이미 나 이미 들어갔어 흔진 안 본다 흔진 안 본다 응 그래 까지 뭘? 이거 응 미..민주가 또 물어봅시다 흐흐흐흐흐흐흐 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구 콕이란다 하는데 너는 왜 왜 여기 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흯 왜 전화 어디 민주가 뭐 선물 보냈는데 어? 어? 뭐 보냈는데 민주가 민주가 선물 보냈어? 보냈었는데 진짜? 엄마 이거 레인보우 샤비트다 아 진짜? 아 이거 민드초코 버리는데 민드초코 맛있잖아 왜 먹어? 야 이거 별로야? 이것도 맛있는데 많이 먹겠는데 이게 빨간색인데 아 이거 맛있는데 아빠 바나나가 어딨어? 귀여워 이게 바나나인가 보다 이거 뭐? 이거 언니 이거 바나나네 이거 바나나다 이거? 응 와 완전 바나나야 그 바나나 우유 있잖아 어울리는 맛인데 완전 미역국 어 미역국? 또 이거 있어 이거 아빠가 엄마가 미역국이랑 식후치 나물 생산물이랑 핫떡 아빠가 더 대박이지 먹는 거야 나 어제 저녁부터 대표상계산 먹기 전까지 쫄쫄 굶고 있는 상태 응 예를 들어서 대표가 첫 끼였어 이거 나 먹어도 돼? 응 어? 야 그거 얼린 거 같다 바나나 얼린 거 같다 어디서 다 먹었어? 그래 뭐야 어? 아 담아 질질린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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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맛있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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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다 미주한테 버리지었다 흘물 먹다가 보았다 축하드려요 이란네 응 음 응 고맙고 했나 응 으흠 맛있다.